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크기 그리고 현란한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랍니다. 여자들은 잠자리가 별로였어도 남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좋아하는 척 연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숨겨진 진심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자는 50세 전후 폐경을 하게 되고 남자는 물건의 지속시간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오래하고 강하게 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많은 남자들이 크기나 오래하는 것들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여자는 고통을 느끼거나 지루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보다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에 대한 접근법은 전혀 다르니까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인내심 그리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젊었을 때처럼 내 여자를 만족시켜 절정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잠자리 할 때 아줌마를 쉽게 홍콩 보내는 방법 세 가지 1점 아프지 않게 윤활제 사용하기 여성은 대부분 50세 전후의 폐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70세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인생의 1 3분의 1 이 폐경기 이후의 삶이 되고 있어요. 갱년기가 되면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생성은 감소하고 월경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른 호르몬의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폐경기 증상입니다. 이처럼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인해질 애 있는 수분이 건조되면서 질건조 또는 질이축증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태는 성관계 시통증을 유발하며 감염으로 인한 심한 가려움이 동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중년 여성들이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도 닦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은 참아봤지만 고통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남편의 유혹이 무서울 뿐이죠. 점점 건조해진 중년 여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잠자리는 바로 아프지 않은 고통 없는 잠자리랍니다. 질건조증은 여자들에게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 처음에는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윤활액이 점점 줄어 성생활이 어렵게 된 뒤에야 깨닫곤 하죠. 성에 대한 편견으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자라고 생각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병인지 몰라 방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질건조증은 수술하지 않고 간편하게 약물로 치료할 수 있고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 질정을 사용하면 1에서 2주 내 증상이 호전됩니다. 반면 젊은 여성은 다른 원인이 없는지 진찰한 후 윤활재를 처방합니다. 심한 질염을 동반하지 않으면 윤활재나 질 모이스처라이저를 사용하면서 규칙적으로 잠자리를 갖도록 하세요. 윤활재나 질 모이스처라이저는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부작용이 거의 없고 바르는 것만으로도 성관계 중 마찰과 불편감, 통증 등을 쉽게 덜어줍니다. 2. 급하게 본 게임 시작하지 말고 공들여 전이하기 관계 시 만족감을 느끼는 여성은 많지 않아요. 남자는 100m 달리기를 하듯 단숨에 빨리 절정에 도달하지만 여성은 예열을 하다가 천천히 절정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이렇든 남녀의 온도차가 심해서 서로 만족하는 잠자리는 쉽지 않아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무려 50%가 애인과 잠자리하면서 가짜 만족감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특히 시들어버린 잠자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전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내 여자가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사랑해주세요. 길고 성에 있는 전이는 필수랍니다. 관계하기 전 일에서 2분 정도의 애에서는 잠자리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시간을 20분 정도로 늘리니 90% 이상의 여성들이 절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3. 스킨십 대화를 나누며 섹슈얼한 분위기 만들기 연애 초기나 신혼 때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달아올라 침대로 갔었던 커플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열정은 사라집니다. 어느덧 중년이 되어버린 배우자의 몸매를 보면 깊은 한숨부터 나오죠. 그래서 흔히들 부부관계에 있어 함께한 시간과 성관계 횟수는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중년 부부들은 갱년기로 인해 몸이 옛날 같지 않고 매사 의욕도 없을 뿐 아니라 쉽게 피로에 지칩니다. 웬만하면 뭘 하더라도 별로 반응이 없죠. 이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스트레스와 성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충분한 대화나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해야 합니다. 야릇하고 섹슈얼한 이야기로 시작해 조심스럽게 스킨십으로 옮겨가면 가장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에 대해 보수적이어서 야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부부나 연인 사이에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오픈되지 않는 둘만 주고받는 대화니까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보세요. 연인 사이의 대화만큼 연애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또 있을까요? 연애는 결국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니까요. 이는 스킨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화를 서로 잘 나누는 커플이라도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는 잘 하지 못하는 커플들도 많아요.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지만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부끄러운 게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자신의 취향을 얘기했을 때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스킨십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템플 대학 심리학과의 제니퍼 몬테시 교수는 스킨십에 대한 대화와 연애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애 중인 2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몬테시 교수가 가장 궁금했던 건 각 커플이 스킨십에 대해 얼마나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지였어요. 연구 결과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가 연애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스스럼 없이 스킨십에 관한 대화를 하는 커플의 연애 만족도는 80점으로 나왔고 대화를 꺼려하는 커플의 연애 만족도는 56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를 자유롭게 하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무려 42%나 높은 연애 만족도를 보인 겁니다. 오래 연애한 커플일수록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죠. 단순히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가 스킨십 만족도도 아니고 연애 만족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몬테시 교수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1. 스킨십 만족도의 증가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는 커플일수록 아무래도 서로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로 하고 싶어하는지 더 잘 알아요. 이 때문에 스킨십 만족도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연애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2.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증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커플 사이라도 스킨십에 관해서는 대화하기를 꺼립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까지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두 사람이 편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물론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스킨십이 연애에 중요한 만큼, 연애에 대화가 중요한 만큼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로맨틱한 분위기를 잡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얘기하고 나면 얘기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까지 잠자리할 때 아줌마를 쉽게 홍콩 보내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1. 아프지 않게 윤활제 사용하기, 2. 급하게 본 게임 시작하지 말고 공들여 전이하기, 3. 스킨십 대화를 나누며 섹슈얼한 분위기 만들기, 오늘의 뉴스레터의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상대의 여자와 잠자리를 가질 때 평균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지속하시나요? 정확한 시간을 재보진 않더라도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오래하는 것 같다, 보통 정도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빨리 끝난다고 생각해서 지속 시간에 대해 고민이신 분들이 있는데요. 혹시나 평균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는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상대가 이것에 대해 불만족해하지는 않는지, 불안해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들은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오늘 영상은 이런 걱정과 불안이 있는 분들에게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여자가 직접 알려주는 가장 이상적인 지속 시간과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남성과학회는 전국 2,000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잠자리 횟수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월평균 횟수는 5.2회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월평균 6.2회로 가장 왕성했는데요. 그 다음은 40대가 5.4회, 50대 이상이 4.6회, 20대가 4.2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아무래도 미혼자가 많다 보니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죠. 직업별 성관계 횟수를 따져보면 전문직이 월평균 6.2회, 공무원이 6.1회, 자영업이 5.5회, 사무직이 5.3회, 노무직이 5회, 학생이 3.6회, 무직이 3.2회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전문직 30대가 가장 왕성한 성관계 횟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횟수에 대한 고민을 보수적인 가치관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나이 들어 너무 주책이라는 시선으로 비춰질까봐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횟수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남자들은 많은 횟수에 의미를 두지만 여자는 횟수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그 질과 만족도에 더 큰 의미를 두기 마련입니다. 남자는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지만 여자는 절정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만족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횟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본 게임을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서로 약속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확실히 분위기를 잡을 수 있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날로 정하는 것이지요. 아무런 준비 없이 눈만 맞는다고 무지성으로 잠자리를 갖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잠자리를 갖기에 가장 좋은 날일까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일과대학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결혼한 여성은 일요일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토요일 순이었습니다. 미혼 여성 역시 일요일을 가장 많이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선호하는 날에 제대로 약속을 잡고 로맨틱한 분위기와 컨디션을 준비한 뒤 잠자리를 갖게 된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분들은 잠자리 횟수만큼이나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속시간이지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시간을 오래 지속해야 상대도 만족시킬 수 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고민을 갖는 경우보다 너무 짧아서 고민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도 남자처럼 지속시간에 대해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데이트 사이트인 소시데이트는 전세계 4천 명의 남성과 여성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25분 52초 동안 지속되기를 원했고 남성은 평균 25분 43초 동안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침대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이상적으로 타이밍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그러나 본 게임을 통한 만족도의 척도는 단순히 시간 문제는 아닙니다. 소시데이트에서 발표한 성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남성들은 다른 나라의 남성보다 행위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수치는 국제적인 평균을 넘어섰는데요. 평균 32세의 미국인은 관계 시간은 17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국 남성들은 나이와 경험이 쌓인 31세에 최고 성적이 16분 58초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남성 절반의 순수한 관계 시간은 5분에서 10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인 전문 인터넷 사이트 폭시러브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에서 40대 사이에 남성 1097명을 대상으로 전의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시간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6%에 달하는 295명의 남성이 5분 이상 10분 미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5분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4%인 274명이었는데요. 정리하자면 전체의 반 이상이 10분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 10분 이상 15분 미만 구간에 있는 남자도 158명으로 약 14%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6명에 불과한 사람들만이 15분 이상을 지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원하는 잠자리 시간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본 게임의 시간이 길거나 짧다라는 기준은 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의 시간 15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간 3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한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의 시간을 빼면 순수한 본 게임 시간은 15분으로 한국 남자의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래 한다는 기준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이때 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여자들은 3분 미만으로 너무 빠른 것도 싫지만 과도하게 오래 하는 것은 더욱 싫어합니다. 여자의 성감은 한 번 올라오면 오래 지속되지만 무한정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감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한다면 오히려 빨리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자가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적정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적정 시간이 지나간다면 그 이후에는 통증이 오고 지루함과 피로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오래 한다고 생각하거나 만족하는 시간은 여자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임으로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만나던 여자는 10분 정도를 제일 만족해했더라도 지금의 상대는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직접 알려주는 적당한 시간과 횟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남녀의 잠자리에 있어서 이러한 수학적인 수치보다는 서로 간의 정서적인 교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서로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고 칭찬과 애정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이 통했을 때 비로소 여자는 최고의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몇 분 이상 했으니 오래 한 것이다,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씩 한다 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잘하고 있거나 상대를 만족시켜주고 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죠. 동상이몽처럼 본인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시간과 횟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와의 소통과 정서적 상호작용에 신경 쓴다면 서로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가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